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레이저 포인트 빛이 직선으로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고 성능의 레이저 측정 도구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거리는 약 280m 정도가 최대 거리였고요. 또 산업 무기 쪽으로 가보면 상공에서 20km 정도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 기술의 한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km 넘어가면 측정을 못한다는 거죠. 측정거리가 이 정도니까 그러면 빛에 전달되는 거리 아무리 넉넉하게 길게 잡아준다고 할지라도 전달거리는 100km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무슨 괴변 또 무슨 황당한 이론을 늘어놓고 구라를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과학자가 학술지에 올려놓은 것이니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굴곡을 실험한다고 레이저 포인트로 실험한 영상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는데요. 2019년 4월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 제목은 논란의 중심 지구 평면설인데요. 거기서 영상 말미에 땅에서 레이저 포인트로 일정 거리를 띄워놓고 굴곡 실험을 했는데 지구 굴곡이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는 트릭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땅에서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정확할 수도 없고 땅은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절대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한마디로 그 실험은 트릭을 써서 마치 지구가 둥근 것처럼 조작한 영상이었습니다. 물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정확한 수평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학에서 실험을 하면 또 둥근 것처럼 연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실험했던 저쪽에서 실험했던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의 레이저 포인트는 아주 강하고 가늘고 선명한 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측정하는 곳에서 레이저 포인트의 빛은 굉장히 컸고 퍼져 있었습니다. 강도 역시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강한 출력을 자랑하고 있는 레이저 포인트도 역시나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조명기구도 절대 100km 이상 가시광선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만 놓고 빛이 430년 동안 가는 거리, 북극성은 도대체 무슨 재질로 되어 있길래 430광년까지도 빛을 전달하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혀가 꼬이네요. 아무튼 억암이 별로 안 좋은데요.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 동안 1초에 3억미터씩 430년 동안 숨도 안 쉬고 날아와서 지구에 빛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북극성은 도대체 무슨 재질이기에 이런 강력한 가시광선을 지구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지구에서 보면 430광년 떨어져 있는 데서 빛이 날아왔는데 그렇게 멀리서 날아온 빛은 왜 퍼지지 않고 또렷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현존하는 거리 측정기구가 20km 측정하는데 오차가 1m 발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측정도구를 써가지고 430광년 떨어져 있는 북극성의 거리를 측정했을까요?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직접 배운 것에 의하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늘에 보여지는 모든 별들은 초신성이어서 옛날에 행성이 폭발을 했고 폭발한 빛이 날아오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과학 선생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요. 요즘은 또 뭐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학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은 고대 바위에 별자리 같은 것을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북극성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빛이 6천년 동안 날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과학에서는 앞으로 몇십만 년이 지나도 북극성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조금 이동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과학 선생님이 거짓말 또는 자신도 세뇌되어서 가짜 교과서를 진짜로 믿고 가르친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깨어 있으니까 과학에서는 이런 모순점들에 대해서 또 다른 변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태양계에는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별들이 행성과 항성이 있는데요. 항성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행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안성, 명항성 이런 것들이 행성입니다. 그러면은 태양계 밖에 있는 모든 별들이 항성이 됩니다. 행성이 아니고요. 항성입니다. 항성. 항성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 이유는 태양처럼 수소핵융합을 해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고 현대과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태양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별들은 태양이랍니다. 태양. 항성이니까 그것이 곧 태양이 되는 거죠. 물론 행성도 있겠지만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주에는 왜 이렇게 태양이 많은 거예요? 여기도 태양, 저것도 태양. 아무튼 요즘 과학에서는 행성과 항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저는 이런 거 못 배웠고 당시에는 그냥 초신성이 폭발해가지고 빛이 날라온다고 구라를 쳤어요. 지금은 행성하고 또 항성으로 나누어가지고 또 구라를 똑같이 치고 있는데요. 태양계에 있는 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성은 행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늘에 보게 되면은 화성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빛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태양에 비춰진 화성이 빛을 반사해가지고 500만 킬로미터까지 빛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까? 화성이 무슨 거울이라도 되는 건가요? 화성 탐사선이 가서 봤을 때는 지구하고 똑같은 흙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태양빛을 반사시켜가지고 흙덩어리가 500만 킬로미터까지 빛을 날려보내고 또 그것도 막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빛 색깔도 틀려요. 태양계든 우주든 모두 개구라예요. 개구라. 모조리 사기라는 증명도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장비 전혀 없어도 제가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지구에서 달의 사진을 줌을 당기지 않고 그냥 찍게 되면은 하얀색으로 달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희대의 사기꾼들인 우주인들이 갈 수도 없는 달에 가가지고 찍었다는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지구가 하얀색이 아니에요. 달에서 눈으로 지구를 봐도 파란색 지구가 보이는데. 왜? 지구에서 달을 보면은 하얀색밖에 안 보일까요? 똑같은 우주라면은 동일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지구는 대기가 있어가지고 파랗게 돼가지고서는 그 지구의 바닥까지 다 보인답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달에서 지구를 봤을 때 지구에 파란 바다가 보였다면은 파란 대기가 보였다면은 그것은 빛을 본 곳이 아니고요.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전달된 빛을 본 곳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지구에서 본 것처럼 동일하게 달에서도 지구를 봤을 때 줌을 당기지 않았다면은 하얀색으로 보여야 그것이 맞습니다. 하얀색이 아니면 차라리 파란색으로 보이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구가 인공위성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정계장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크기만 줄어들어서 보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분명히 행성과 항성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과학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행성은 태양에 비춰진 빛을 반사하는 거라고 말을 했고 과학에서.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 밝기의 차이만 있을 뿐 반짝반짝 스스로 다 빛을 내고 있었고요. 하다못해 항성도 행성도 동일하게 보여졌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강력한 조명이어야 되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행성은 그 빛이 퍼져야 되고. 그 빛이 상대적으로 희미해야 되고 흐릿해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요. 큰 별 작은 별 할 것 없이 전부 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이 행성이나 항성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지금 대충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 분명하게 그 속에 엄청난 모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모순에 대한 의문점을 과학에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조리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나열한 이런 심각한 모순 덩어리들 또 어떤 해괴망칙하고 절대 증명이 불가능한 이론들로 포장을 해놨을지. 안 봐도 비디오지만은 허상에 가득 차있는 이론의 잔치집이 바로 과학이란 겁니다. 증명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안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서 너무 명확하게 증명이 되고 있고 증거 영상들도 차고 넘칩니다. 별은 조명일 뿐입니다. 맨날 과학만 까니까 과학 박사님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신학 박사님들 좀 깔려고 합니다. 신학 박사님들 성경에서는 땅을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서 하늘에 달아 놓았다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은 조명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 박사님들 혹시 글자를 이해를 못하시나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아주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신학 박사들은 모조리 다 바보 같아요. 창세기에 분명하게 써놨는데도 성경은 절대로 안 믿으면서 무슨 신학 박사가 과학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죠? 신학 박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신학생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진심으로 불쌍합니다. 진심으로 과학이 하는 말은 철떡같이 믿으면서 성경은 절대 안 믿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런 허구의 가짜 허상의 우주 생쇼를 하고 있는데 이런 허구는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제발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성경도 안 믿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신학 선생들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제 영상을 보고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배울 거짓말이 없다는 거죠. 끝으로 신학 박사님들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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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